멜론 어워즈 와 너무 멋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들 전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쏘리 지로 네 저희 제가 이번에 두 번째 멜론 어워즈에 오는데요 첫 번째는 데뷔했을 때 신인상을 받았었는데 그때 이상희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사실 정말 꿈이었거든요 오늘 그 꿈을 이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음악 하나를 만드는데 사실 너무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또 우리 함께 항상 해주시는 팝타임 오빠 너무 감사드리고 믹스마스터 해주시는 분들 저희 아이들 음악에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하..어떻게 송라이터로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라는 정말 보석같은 목소리를 만나게 돼서 제가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너무 아이들 너무너무 고마워요 정말로 네 앞으로 정말 늘 대단한 메시지를 전할 순 없겠지만 정말 진심을 다하는 그런 작곡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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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